국내 최대 포털 네이버가 지난해 대기업 총수 일가와 관련한 연관 검색어 다수를 제대로 된 절차 없이 임의로 삭제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.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가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네이버는 지난해 모 대기업 회장의 사생활과 관련된 연관 검색어를 명예훼손 사유로 자체 판단에 노출해서 제외했습니다. 이에 대해 네이버는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는 연관 검색어를 삭제해달라는 회사 측의 요청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. 그러나 보고서를 작성한 검색어 검증위원회는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과도한 처리라고 지적했습니다.